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현실 지배 현실은 빼고 지배만 주세요 현실은 좀 그러니까 타타타 킬각이네 킬각이네 와 첫입 왠지 모르겠지만 킬각임 킬각 돌려차기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그걸 믿어 쓴 돌려차기 보호 괜찮은 카드가 안나오네 한장 제거 엘리트 잡겠지? 충분히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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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펙트 엘리트 버펙트 관절 부수기 음 킬각 맞지? 왓처특 킬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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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처리 툠비비 호호 호호 여행도 괜찮지 않나 음양성이든데 호호 호호 아 아 하하 아하 부복 부 복 물고기 도자기 사고 카드 열 호호 아 아 아 아 요행이랑 부복이 지금 음양성 때문에 살지 말지 고민되네 저런거는 근데 아 고쳐주세요 고거는 기술자가 고치지 제가 못고쳐요 감사합니다 땡큐 왜 되는 사람 있고 안되는 사람 있어요 고정 이만 디펙트 게 나온다구요? 비...갈...긴... 말살검 말살...쓰른... 모독갓... 모독갓... 성수휘갈김... 모독갓... 모독갓... 네... 염수 있는 김에 염수사 좀 보러 갈까? 영채화 숟가락 영채화 신성모독 순령씨 근데 기적의 숟가락 들어가면 짱나는데 신성모독이다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두장 지워줌 개꿀 모독이다 아 아 빡 빡 빡 삽 휘갈김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삽 삽 오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딴 쓰레기 조심하 왓처트 킬각 염원 울화 돌려차기 돌려차기 염원 미라손으로 파워 카드 써서 염원 영코스 만드는 거 염원 이르 오 후.. 흠 응해 응해 학습 현실집의 학습 퓌갓김 흐압 나이스 악위저금통 왠지 쓸더스 굿즈로 나오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백열 수집 헉 포션을 여기서 쓰자 미동도 안하고 있지 않나 아 이거 썼다가 모동 먼저 나오구 그 다음에 강림 풀리면 너무 손해다 아 서순 왓처럼 서순해도 됨 요행 죽이면 서순아님 어 해시계야 ㅂ ㅂ ㅂ ㅂ ㅂ ㅈ ㅂ ㅈ ㅇ ㅂ ㅂ ㅃ ㅂ ㅂ 아 이것도 퍼펙트 되나? 또 갈김 또 갈김 또 갈김 또 또 또 또 또 또 갈김 또 갈김 회피도약이야 또 갈김이야 애교의 도약 피갈김 vs 똥분열 디펙트 패배 염코 씩 들어? 뭐 소리야 염코 일들 오지 염코 씩 들어? 염코 씩 들어? 염코 씩 들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 투비 올릴까 아씨 흐흐흫 흐흫 아니 아 개 쓰레기만 나왔네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만 가져왔냐 삽질 엘리트 엘리트 삽질 엘리트 엘리트 삽질 마지막에는 삽질 안되겠지만 상점 두개에서 쭉 좀 치우고 갑시다 네 무아독 어디가서 신성 무아독 빠생 빠바방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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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들고 등반해도 이거보단 힘들겠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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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엄리트 이걸 막네 아, 갓 빡침. 끝났다. 젖이 하나 써야되지 않나? 마음의 옷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양약에 젖이 쓰면... 아, 근데 어차피 해시계 볼거면 해시계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심장은 방어해야 되니까. 뿐만 더 버텨보자. 아하. 단추도 먹을만한데. 펌핑 능력 재물 2에너지 5드로, 아드레날린 2에너지 2드로, 피갈김 10드로, 다분열 10에너지 10% 에반드. 많이 쓰십쇼. 킬과 생각이었네, 나 파워카드 쓸라 그랬는데 팽이 저지 쌍절곤 좋다 히히 킬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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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우스 마키나 팽이 나오기 전에는 안먹을라 그랬는데 팽이 나왔으니깐 목숨 ... 누군가가 으아 하아아 진짜 원하는 카드가 잘 안 나오는구만 전경기 재련포 3일 걸려서 마침내 수십장씩 계속 돌리며 심장첩은 디펙트 vs 원상 길이 왔죠 캐릭 차이 4평 쓰자 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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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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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평 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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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평 6평 아보강호하지? 아보강호하지 마 웃음 뭐? 네 화나 못썰건데 어쩔건데 어쩔거냐고 이펙트 이게 좋네, 왔어 이게 좋네, 이펙트 이게 캐릭터냐, 왔어 이게 캐릭터냐 그러네 두 캐릭터가 닮았네요 안도야 달패시로 포션을 여기서 쓸까? 포션을 여기서 쓸까? 영체화가 져있어서 모독은 못쓴다 이제 모독은 킬각 아니면 못써 mach missing 일상.. raft 이러고 разбуд瑤스 악 ening 으 으 6 턴이라 때리기 애매하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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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이라 때리기 애매하네. 모독으로 파괴한다. 2975? 디펙트 클리어 점프보다 높은 것 같은데. 심장용으로는 손절도 좋고. 순수 해시계라서 할만한데. 손절 조금 애매하니. 그냥. 음.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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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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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손. 방향해줘야돼 이걸 살려보내는 물결표 물결표 파라노이아747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넘사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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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지배를 먹고 파워 포션을 먹으면 강화된 카드를 얻을 수 있다 단단식 단단식 In 딴딴 벌써 200 딜 넘어갔는데 벌써 200딜 넘어갔는데 amine izo кон ant 아잇 기적사바나 올라였더만 편안 힘칠 민첩 15 아니 아니 0코스트 18방어 조건 충족하며 42방어 무적 무적 외슨 244 3875점 완넘 구영웅 엘리트 11마리 중 9마리 퍼펙트 이거 신성모독도 체크되나 한번 확인해볼까 85대 15 보안엄양 0뎀 3뎀 0뎀 시성모독은 0으로 뜨네요 0뎀 아닌가 1뎀으로 떠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뭐지 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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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못한거 맞나 네메시스한테는 맞은건가 그러면 저거는 모독이 아니라 아 칼찌는 맞은 그러면은 신성모독도 신성모독도 높이격으로 쳐주네 오케이 지식이 늘었다 네 INS